다물흥방각, 을밀선인 을밀선인은 을소의 후손이다. 평양의 을밀대를 세웠다고 한다. 을밀선인은 고구려 제22대 안장재석이 519년 서기 531년 때 조의가 되고 나라에 공이 있었는데 그를 따르는 무리가 3천이나 되었으며 가는 곳마다 구름처럼 모여서 다물흥방의 노래를 제창했다. 을밀선인은 일찍이 을밀대에 살면서 하늘에 재를 올리고 수련함을 임무로 삼았다. 을밀선인이 이끈 3천 명의 조의들이 불렀던 다물흥방가는 아래와 같다. 먼저 간 것은 법이 되며 뒤에 오는 것은 위가 되네. 법이 되니 불생불멸이며 위가 되니 무기무천이라. 사람이 천지와 맞아 하나가 되며 마음과 정신이 곧 근본이네. 하나가 되니 텅 빈 것과 꽉 찬 것이 같으며 근본이니 정신과 물질이 둘이 아니로다. 참은 만가지 착함의 극치이며 신은 일중에서 주관하네. 극치이니 세가지 참이 하나로 돌아가고 일중이니 일신이 곧 삼신이라. 천상천하에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며 다물은 나라를 일으키네. 스스로 존재하니 무의자연의 일이 되고 나라를 일으키니 무언의 가르침을 행하도다. 참목숨은 크게 성통광명을 낳으며 집에 들어가면 효도하고 세상에 나가면 충성하네. 광명이니 무리가 착함을 받들어 행하지 아니함이 없고 효도하고 충성하니 어떤 악함도 일절 생겨나지 않도다. 백성이 의롭게 여기는 것은 나라가 귀중함이며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어찌 살겠는가. 나라가 귀중하니 백성에게 사물이 있어 복이 되고 우리가 사니 나라에 혼이 있어 덕이 되도다. 혼에는 삶과 깨달음과 신령이 있고 일신이 머무는 곳은 천궁이네. 세가지 혼이니 지혜와 삶이 함께 닦아질 수 있고 일신이니 형체와 영혼도 함께 갖추어져 넘쳐나도다. 더욱이 우리 자손들이 착하게 나라를 이루고 태백의 가르침은 우리가 스승으로 삼네. 우리 자손들이니 다스림에 균등하지 아니함이 없고 우리가 스승으로 삼으니 가르침에 새롭지 아니함이 없도다. 통일이 되면 평양 을밀대를 꼭 찾아 다물흥방가를 읊어봐야겠습니다.